그날 1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. 그날에서는 카포를 사용합니다. 하나, 둘, 세 번째 칸에 카포를 끼워주시면 좋겠습니다. 사용되는 코드는 A마이너 3번이 빠지고 그대로 하나씩 올라가는 E7 다시 A마이너에서 3번이 빠지고 그대로 하나씩 내려가고 새끼손이 밑에서 두 번째 줄이 들어가는 D마이너 C코드 그 다음에 G코드가 사용되는데 새끼손이 들어가는 G를 사용해도 되고 이런 G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. 그 다음에 F가 들어갑니다. 음질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직계손을 다 잡아주고 밑에서 세 번째 줄 5번 줄 그 바로 밑에 새끼손 F코드가 들어갑니다. 먼저 아르페이지로부터 연습을 해야 되겠죠. A마이너에서 슬로우락이기 때문에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옵니다. 5,4,2,1,2,3,5,4,2,1,2,3 이렇게 되죠. 이때 5번 줄과 맨 밑에 1번 줄을 약간 강하게 쳐야 됩니다. 중요한 것은 느낌이, 네박자의 느낌이 나야 된다는 거죠. 5,4,2,1,2,3,5,4,2,1,2,3 이렇게 가는 거죠. 코드를 바꿀 때 3번 줄을 마지막에 치게 되는데 이때는 다 치고 가면 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.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는 손을 떼는 것이 바꾸는데 훨씬 부드럽게 됩니다. 5,3,2,1,2,3,5,3,2,1,2,3,5,3,2,1,2,3,5,3,2,1,2,3,6,3,2,1,2,3,6,3,2,1,2,3,2,4,3,2 이렇게 가는 거죠. 방금 전주 부분을 쳤는데 특히 G에서 F 가는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. G에서 손을 떼고 엄지가 내려가면서 직계 손을 먼저 잡으면서 엄지가 먼저 쳐야 됩니다. 6하고 직계 손 들어가면서 이번 손 들어가면서 3을 쳐야 되죠. 6,3,2,1,2 떼고 6,3,2,1,2 떼고 6,3,2,1,2 떼고 A-는 5,3,2,1,2,3을 치고 손을 걸은 다음에 5,3,2,1을 아주 빠르게 이렇게 치죠. 엄지로 긁어 내릴 수도 있지만 손을 걸고 5,3,2,1을 빠르게 내리면 그 다음 부분 들어갈 때 엄지가 실수가 좀 덜 나옵니다. G에서 F 가는 연습 많이 하시고 먼저 아르페지오 부분만 연습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날 전체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적인 것은 A-만을 지고 슬로우 라이이기 때문에 5,3,2,2,2,3 5,3,2,2,2,3 이런 식으로 가죠. 두 번째 줄 두 번째 마디에서 A-만을 지고 엄덕이의 손을 잡고 이런 식으로 가죠. 세 번째 줄 네 번째 마디에서도 날에 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A-만을 지고 날에 치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. 두 번째 갈 때는 네 번째 마디는 건너뛰고 다섯 번째 마디로 넘어갑니다. 도라는 가사가 있고 그 마디 보면 제가 S라고 적어놨는데 먼저 아르페지로 한 마디 반을 칩니다. 이게 이제 두 박자죠. 그 다음에 두 박자는 스트로크로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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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들어가죠. 전체적으로 보면 이 A-마이너키에서는 사용하는 코드가 C키와 거의 같습니다. 그래서 G를 잡을 때는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C에서 바로 이렇게 잡는 것이 바꾸는 데 많이 유리합니다. 제가 처음 G를 가르치더니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런지를 많이 연습을 하셔서 이런 곳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밑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, 네 번째 마디가 되겠네요. 밑에서 두 번째 줄 네 번째 마디 E7에서 하나 더 다시 아르페지로 바뀝니다. 17페이지로 넘어가서는 이제 간주가 이어지는데 이 간주 부분은 전주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간주를 하고 난 다음에 16페이지로 돌아가서 세 번째 줄 마지막 마디로 가게 됩니다. 달의 미소를 보면서 이 부분으로 넘어가야죠. 처음 할 때랑 같이 스트로크로 가다가 다시 아랫페이지로 바뀌겠습니다. 16페이지 맨 아랫줄 네 번째 마디입니다. 맨 아랫줄 네 번째 마디 이 네 번째 마디만 하고 그 다음 부분에는 한없이 보내본다는 하지 말고 오른쪽 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. 17페이지에 한없이 보내본다로 넘어가야 됩니다. 이때 A마이너를 두 박자 치죠. 그 다음 이 세 번은 잡고 긁어버려야 됩니다. 오 네 번 다 하면서 한마디를 다 칩니다. 한마디를 다 치고 마지막 D마이너 한번만 치고 E마이너 한번만 치고 천천히 치고 마지막 A마이너는 긁어납니다.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